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면 끝나요. 이게 양심의 본체고, 이 양심이 밖으로 발현되면 작용이죠. 여러분은 그냥 양심 덩어리세요. 이 사이에 욕심이 끼지만, 욕심이 이 사이에서 발동하기 전에 양심은 신이고요. 제가 양심이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수의식 자체를 말해요. 이건 순수의식이고, 순수의식이 작동해서 양심의 작용으로서 작동할 때는 양심과 욕심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작동한 거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천사의 소리도 들리고 악마의 소리도 들리고 하는. 이건 이미 작동된 뒤의 얘기고요. 작동하기 전에 그 본체에서는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애고도 없는데요. 여기는 애고가 없어요. 그냥 우주심이에요. 우주심. 우주의 마음, 우주의식, 순수의식. 거기 무슨 다른 때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마음은 욕심도 있고 양심도 있고 약육강식도 있고 홍익인간도 있는데 왜 이쪽만 옳다고 하십니까? 차별 아닙니까? 라고 의문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애고의 세계는 둘 다 가능하고 약육강식이 훨씬 현상계에서는 힘이 센데 굳이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상계의 두 마음이라 하더라도 근원에 들어가면 욕심이 없습니다. 아이체. 양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원을 중시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오면 양심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때가 껴서 욕심이 생긴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통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내가 찜찜하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본래 찜찜해요. 욕심을 그렇게 주장하시더라도 왜 찜찜한지에 대해서 본래 생긴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원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찜찜하신 거예요. 그 찜찜함을 회복하라고 신호가 오는 거예요. 찜찜찜찜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래 프로그램이 욕심, 양심, 뭐도 해도 되게 프로그램에 돼 있다면 욕심을 했을 때 찜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리죠.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욕심을 만났을 때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또 이 근원적인 양심이 양심을 했을 때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살아가신. 엄청 심플하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신. 이게 이제 이 현상계의 애고가 다양한 생각감, 오감의 경험을 하니까 정말 풍성해 보이지만 딱 그 본질만 놓고 보면, 뼈대만 놓고 보면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찰하신 분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자니, 보살니, 선비니, 사도니 하는 분들이 더 큰 성인들이 와서 이걸 한 번씩 가르쳐주고 가시면 또 인간 중에 확 한 번 또 불길이 일어나요. 큰 불이 나면 옆에 또 불이 번지잖아요. 번진 불들이 또 같이 타오르면서 이걸 같이 지향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인류 역사의 이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불이 약해지고 그걸 잇는 후계자들이 점점 영성의 힘이 약해지다 보면 다시 사람들이 이걸 왜 추구해야 되지? 라고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약육강식으로 하면 되지, 왜 이걸 해야 되지? 설득이 안 돼요. 왜? 눈에 보이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성으로 그거를 눈에 보이는 거 이상으로 보던 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황망해져요. 왜 우리가 이니에지에 목숨을 걸려고 했지? 내가 살고 보고 내가 성공하고 가야 돼? 하고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갑니다. 이게 역사상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도 양심이 선명하게 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깨어있을 때. 다시 의식이 떨어지고 나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또 자기가 자기를 후회해요.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남의 양심 가르쳐 주겠다고 설칠 게 아니라 내 욕심이나 더 채울 걸.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51%가 되면 그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때 욕심 51%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이쪽 힘을 강하게 해서 양심 51%가 되게 해놓고 보시면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그 전에 내 안에서 이런 추잡한 생각이 올라오다니 이런 이기적인 게 올라오더니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식어서 그럴 뿐이니까 따뜻하게 열만 좀 데피고 다시 보시면 열이 좀 들어오면요. 알아서 이제 옷 벗습니다. 자연이 옷을 벗듯이 더우니까 자연이 욕심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해봐야 내가 이런 이기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번원에는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확인해가지 않으면요. 이런 철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정신 철학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강력한 직관으로 그게 진리야라는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기 전에는요. 거기에 의심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게 물질적인 뭘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자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삶을 그리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모든 자극과 그런 걸 포기하고 이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예전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 믿음이 중요하다.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하다. 믿는다는 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진리를 통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 그게 하나의 보증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해서 여러분이 그럼 내가 믿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막 충성, 충성, 충성 이런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망상이에요. 그거랑 이거랑은 상관. 진리의 확신은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계인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팩트를 알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팩트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직관을 통해 왔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확신으로서의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말하는 믿음은 진짜 안 믿기는데 믿어보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믿자, 웬만하면 믿자. 천국 간다는데 믿자. 너 지옥 갈 거야? 믿자. 이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의미는 있죠. 당장의 내 마음을 위안해 주긴 해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영역에서는 지금 그런 걸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얼마나 싸게 지금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알려는 거, 진짜 제대로 알려는 거는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과 정력,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는 건요. 제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확신입니다. 그거는 진리를 봐야 생겨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게시받는 것 중에 최고의 게시입니다. 역대 수많은 환상을 보고 신비체험을 한 분들이 공통의견입니다. 수많은 신비체험 다 보죠. 최고의 게시를 뭘로 치는지 아십니까? 그런 수도사들 중에 결국 이해해요. 아, 하는 게 최고로 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환상만 계속 보면요. 자기도 답답해요. 뭔 소리야?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확 지나가면 이게 저게 내년에 뭔 일 날 거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자기가 직접 보고도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이 펜을 보고도 이 펜을 모르시는 분들이 눈으로 본다고 아실 것 같으세요? 영으로 본다고? 몰라요, 여전히. 이해가 최고입니다. 아, 그건 그거구나. 이게 끝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끝이에요. 그게 그냥 본인 생각이 아니라 통으로 탁 와요. 직관으로. 아, 그거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탁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명상을 해서 깨워서 봐도요. 그 지혜가 와야 아, 정리가 돼요. 정리 안 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정리 안 되면 여러분 잠 못 주무세요. 답을 모르면 잠을 못 주무세요. 답을 딱 알려주는 게 그건 환영이 아니고 신비한 오감 체험이 아니고요. 이건 이거다 하고 딱 정리된 지혜가 와요. 통으로. 그걸 직관이라고 해요. 왜냐? 내가 고민해서 안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중에 알더라도 고민 때문에 안 게 아니라 이제 탁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정보랑 내가 접속이 되면서 탁 알아줘요. 그 알아진 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 그 기존 고민이 풀리죠.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너 근거 있어? 없어요. 나는 그게 팩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너무 자명해서. 실제로 내 인생 문제 풀어봤더니 다 풀려요. 그게 팩트였던 거죠. 뭔가 빠진 정보 하나였던 거예요. 그걸 나는 알게 된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과 통하지 않는 믿음. 참나랑 소통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본인 혼자 믿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물을 팔려고요. 땅을 엄청 파고 계신 거지. 아직 우물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우물을 못 만났죠. 저 밑 속에 있는 물을 못 만났어요. 우물이 이제 밑에서 솟구쳐야 되는데 솟구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한 믿습니다. 믿습니다. 는 계속 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꼭 이렇게 파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옆으로 한참 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영 못 만날 길로 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영 가다 보니까 안 나와요. 그럴 때 얘기합니다. 안 보고 믿는 자는 귀 아니라면서 계속 옆으로 파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안 보고 가려니까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선명해요. 남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진실이라는 거 한 점 의심 없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 커져가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작아도 뭔가 신통이 납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하느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진리의 영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좀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성령의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달라요. 맛이. 그게 얼마 안 되더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지적하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뭔가 믿고 보냈는데 영 일을 못 처리하니까 안 믿는 건 아닌데 너 작다. 너 믿음이 너무 작다. 뭔가 알고 있는데 너네도 그게 너무 작다. 그 확신도 작고 좀 더 자명하게 알면 너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하느님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요. 믿음이 작다 크다는 건요. 예수님같이 소통해버리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죠. 기도하기도 말 안 해도 하느님이 이미 알고 조치를 취하셨을 걸 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하나로 통하고 있으니까. 아니 늘 연락하는 사이인데 뭐 따로 더 얘기를 해요. 눈빛만 봐도 알죠. 예, 그겁니다. 이러고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약할수록 말이 많아지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줄지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런 의심이 나는 걸 또 아버지한테 빌고 있는 것도 답답한 거고요. 즉, 이걸 빌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소통이 소통인 거죠. 하느님하고. 뭐든지 빌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과 하나된 마음에서 빌 때는 어차피 함부로 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이미 하나로 통하는 중에 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는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의식과 공명하면서 빌 때는 여러분 의식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허투루 빌지 않아요. 빌 때도 자명하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걸 그냥 믿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 놓으시니까 믿음이라는 게 일단 안 하다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풀어가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성경을 이걸 다 외우시고요. 이대로 사셔도 그거는 여러분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성경을 외워가지고 살고 계신 거는 여러분 이 성경의 구절들을 진짜 하나님 눈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안목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목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그런 말도 해요. 하느님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 진짜 안약을 발라서라도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글을 봐도 여러분 식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남의 글을 여러분 식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식으로 무식하게 지키고 있다. 그럼 그 본 저자의 의도랑 상관이 없다. 그럼 그 저자는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고 병고치고 별짓다 해도 귀신 쪘고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 사람만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 그런 식이니까 바리세파가 성경을 구약을 다 외우고 거기 나온 걸 다 지켜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잖아요. 독사가 뭔지 아세요 독사? 뱀이잖아요 뱀. 성경에서 뱀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사탄이요 사탄. 아단과 이불을 유혹했던 그 사탄. 뱀의 자식들아는 이 마귀 자식들아. 악마의 후손들아.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남들보다 십계명을 다 지켜가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성경을 다 달라고 외우고 입 열면 아마 그분들은 다 성경으로 얘기할걸요? 그 정도의 분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개자식들아 보다 훨씬 무서운 거라고요. 개자식. 걔도 귀여운 개도 있고 하니까 좀 위로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아는요. 이 악마의 후손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한테 사실 넌 마귀의 종이야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종도 아니고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욕심을 따르고 있어 이 얘기예요. 결국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양심을 따르고 있지 않고 사실 너네는 욕심을 따르고 있어. 너조차고 하고 있어. 그럼 이게 여기서 진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말이에요. 성인이 하신 말씀이 그냥 이렇게 평범해 보여도 큰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믿어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사실은 독사의 자식이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 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왜 쉽지 않느냐 아니 지금 성직자들이 그 만남을 주선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성직자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평신도의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카톨릭이 그러다가 문제 일으키니까 개신교가 만인 사제설 우리가 그대로 한 명 한 명이 신자이자 성직자이다 하고 등장하게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도 또 목사를 사제처럼 떠벗들어서 또 중간에 브로커를 낍니다. 자꾸 하느님과 사이에 이해되시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최소한 중간에 꼈으면 지도라도 잘해줘야죠. 원래 그게 멘토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아무도 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훌륭한 멘토들이 끼워주면 좋죠. 중간에서 길잡이를 해주면 선배로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위만 누리는 어떤 중간에 존재가 되고 지도를 못 해준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때도 사도들한테 멘토로서 권위를 부여해 줬잖아요. 너네가 가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에 대한 권위까지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진짜 멘토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멘토냐. 멘토가 아닌데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거는 바리세파 이상입니다. 바리세파보다 더 못 되기가 쉬워요. 바리세파는 십계명이라고도 지켰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가늠하지 말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맨 성문제 걸리면 좀 많죠. 목사님들이. 외로우신지 아무튼 좀 많죠. 하는 짐의 뜻을 전하다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어주면요. 탈선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목사님만이 아니라도 그 얘기는요.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매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그렇게 매달리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갑은 착취를 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래시죠? 그냥 손만 뻗으면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딱 좋게 돼요. 그러고 탈선 안 하기가 쉽잖아요. 일반인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반인도 아닌데 성직자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직자한테 일단 신자가 그러면 안 돼요. 양심 따르려고 성령 따르려고 모인 분들이 어느 회 사람한테 추종을 합니까? 그것도 흠 많은데 사람을 추종합니까? 또 그 사람은 또 뭐라고 거기서 또 손을 뻗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이렇게 애고는 잠깐 방심하면 실족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깨어있고 그 사도 바울 말처럼 늘 기도하고 늘 성령이 살아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 안에서 감사하는 즉 뭔가 욕망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가난해지거든요. 부족하고 결핍감이 생기고 감사한다는 건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존재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감사의 마음이에요. 딱히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성령과 함께한다는 게 계속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성령은 함께하시지 않는가 감사하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이제 나를 제자들이 다 나 버리고 떠날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실 것이다. 나 안 외로워. 하나님은 함께하실 거야. 그 마음이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구절을 꼭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 외로워하는 이 마음 갖고 계셔야 돼요. 감사해요. 그런데 엉터리 믿음은요. 그 느낌을 못 줘요. 왜?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지. 나 혼자 외치고 있는지 우주에서 허공에 대고 이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도 못하고 실감도 안 납니다. 진짜 아버지가 내 안에 항상 임해 있으면서 내 못난 마음, 못난 생각을요. 치유해주는 효과를 계속 안 해서 발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성령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감사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또 따라가고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금방 독사의 자식이 돼서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런데 또 성령을 바라보면 다시 또 이런 힘을 확 잃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즉 몰라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몰라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몰라하고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를 따르시면 다시 양심이 힘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방심하면 금방 사람은 도깨비가 되게 돼요. 마구니. 불교에서 마구니. 마귀 자식들이 되게 돼 있어요. 마구니가 되게 돼요. 오죽하면 절에 마구니가 많다. 아니 돌을 닦고 있는데 마구니가 돼요. 진짜로. 선빵 마구니라고 아십니까? 선빵 마구니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고시 학원 거기 많은 데 있죠? 거기 고시 공부하러 들어가시면요. 거기 그게 고시 마구니가 있어요. 딱 오면 여러분 본인은 합격을 미루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마구니들이 있어요. 본인도 떨어지면서 남한테 혼수를 둬서 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게 고시 마구니라는 말은 제가 붙인 거고 선빵 마구니가 그거예요. 어디 절에 가서 선빵에 가면 꼭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불러서 따로 뒷방에서 지도해서 같이 둘이 다 불합격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선빵 마구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이 그럴싸해요. 전문가 같고 오랜 장수 생활을 통해서 오랜 수험 생활을 통해서 익힌 다양한 노하우를 제시해 주는데 듣고 있으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랑은 좀 상관없이 계속 다른 길로 파들어가는 아까 이렇게 믿음이 이리 가는 게 아니라 마구니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장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도라는 세계가 무형의 세계고 안 보이는 세계니까 더 심해요.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도 스승이라고 내가 믿기로 했으니 멘토라고 따르기로 했으니 가보자. 이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사기를 당해도 쉽게 못 벗어나는 이유가 사람이요. 사람이 사기 잘 당한 이유가요. 자기가 한 번 한 선택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웬만해도 버티는 거예요. 존버 가자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인정했을 때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실체를 적랄하게 봐야 돼요. 나의 오류를 사람들은 그냥 이 길로 계속 가다가 유행이라도 잘 되길 바라요.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도 이제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털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다 잘 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속성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멘토라는 걸 알아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가요. 이제 와서 물러서면 내 꼴이 뭐가 돼.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때라도 물러서야 그 꼴이 그래도 보존이 되는데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애고가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고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를 우리가 공부가 못 돼서가 아니라 애고는 원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행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양심이 우세해서 그렇게 안 할 뿐이에요. 그 마음은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몰라.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 이름도 몰라. 이게 자기 부인의 극치 아닙니까? 내 이름 모르겠어. 하고 양심한테 맡겨보시면 양심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구체적인 작용으로써 자명찜찜의 신호를 팍팍 보냅니다. 여러분한테. 그것만 따라가시면 살아가실 수 있어요. 살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죠. 내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죠. 협조를 했죠. 그 뜻을 따르려고 협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콜라보인 거예요. 성령과 여러분의 콜라보. 그게 아주 멋진 양심 작품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예술입니다. 이거 많이 만들어내고 가신 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일 잘하고 가신 분이에요. 거창한 걸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평생을 이런 작품을 꾸준히 크건 작건 만들어 가셨던 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자녀고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신 분들이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인 거고요. 성경은 아주 확실한 이분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느 길을 가실 거냐. 예수님도 항상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도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하니라면서 자기 믿음에 빠져서 어떻게든 헤어나지 못해요.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그 상태에서 빨리 털고 나오시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성령한테. 저 계속 갈까요 말까요? 다 맡겨보세요. 안에서 찜찜찜찜찜찜찜 신호가 나면 그냥 멈추시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평소에 내 믿음. 그게 다 엉터리였어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신념인데 여러분 신념이 진리라고요. 100% 여러분이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신념이 100% 진리일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절도 가고 하는 거죠. 이상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왜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 판단만 믿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판단을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성경에 예수님이 여기서 쉽게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얘기 들어도요. 네 말은 그렇다만 하면서 또 가면 돌아서서 오늘 내가 더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더 믿겠습니다. 충성서약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잠시 흔들렸던 내가 믿음의 믿음의 길에서 너 타락할 뻔했다. 요즘 거짓 선지자들도 더 겸여해지는구나.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났죠. 보이스피싱 80대 노인분이요. 은행 가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직원이 딱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국제전화가 왔는데 어쩌고 하시는 거야. 노인분이 그러면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다. 이분은 감을 잡고 계속 그러지 마시라고 설득하는데 그 노인분이 안 믿으세요. 왜? 보이스피싱 그 전화예요. 은행 직원 말을 믿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은행 직원이 아무리 수상하다고 이 사람이 지금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섭죠? 사기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내 말 외엔 다 거짓 선지자니까 따르지 마. 심지어 어떻게 사기신지 아세요? 너의 성령한테도 물어보지 마.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사기가 너의 양심한테도 물어보지 마. 알량한 양심 따위 중요한 게 아니야. 큰일한 큰 그림 그려야 돼. 양심 중요하자. 안아. 성령한테 묻지 마.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야. 지금 너 업비팅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거야. 배팅 잘해야 돼. 지금 이게 100% 사기죠. 100% 사기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요. 일단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에 다 걸려요. 이게 중간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벌써 사기입니다. 중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죠. 왜? 사실 딱히 천국 가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배팅해야 돼요. 다시 인간으로 오는 건 안 되나요? 그런 건 없어. 그냥 딱 바로 천국 가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막 라스베가스가 있는 그런 데도 좀 갔다가 돌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지 바로 천국 가면 여러분 계속 하느님 찬양하면서 지내야 돼요. 생전에 그렇게 살아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가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언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뜻대로 살았지 언제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고 갑자기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왜 천국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왜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적 계산이에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단 천국으로 빠져줘야 맞죠. 일단 이 계산을 하게 계속해서 이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를 걸어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게 술을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제3지대를 제시한 거예요. 연옥. 개신교가 엄청 싫어합니다. 연옥 끼면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왜? 연옥이 끼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연옥은요. 하느님을 안 믿었더라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연옥 가서 하느님에 대해서 제 교육받고 천국 가요. 카톨릭 교리는. 열려버렸죠. 그럼 굳이 교회 안 가셔도 되잖아요.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천국이 보장돼요. 이런 교리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사기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왜 연옥설에 그렇게 계신 교회에서 치를 떠느냐. 그렇게 하면 안 걸립니다.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거 교회 망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 실상과.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고. 딱 봐도 인간적인 계산들이 넘치게 계산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거기에 왜 그걸 순진하게 바라보며 따라가십니까. 저는 순진하게 따라간 죄밖에 없어요. 그게 큰 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무지가 죄다. 무지가 죄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해서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무지한 부분을 사기꾼이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현상계는. 틈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리 밀고 들어온다고요. 이 항아리에 틈이 하나 생기죠. 조금 금이 가죠. 물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자신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우주에 연계통신을 통해 온 우주에 소문이 납니다. 어디 어디 구멍났다. 라고 온갖 사기꾼들이 몰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밀고 들어가서 자기 재미를 보겠다는 욕심꾼들이 잠 안 자고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벗겨 먹을 용구만 잠 안 자고 하는 분들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서 딱 어떤 금이 갈 때 보세요. 확 밀려옵니다.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 밀고 들어와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시장에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털어먹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빨리 그 틈을 메꿔야 돼요.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깨어서 내 마음에 작은 틈이 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잡고 바로 잡고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올바른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을 지켜가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런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늘 양심과 하나가 돼서 양심과 욕심이 과연 51% 지금 양심이 계속 승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70% 하면 안 되나요. 더 좋죠. 다만 저는 이거예요. 51% 이상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가 있어서. 즉 주도권은 양심이 늘 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잘하면 더 좋죠. 하지만 51% 유지라는 거는요. 딱 주도권. 52%는 안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 주도권을 잡고 계셨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내 영혼에서 승리하게 계속 도와주는 게 여러분 암아게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선악의 대전이 벌어져요. 작은 일 하나 해도 벌어져요. 작은 일 하나가 딱 터져도요. 내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양심에서 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벌써 충돌납니다. 암아게돈 딱 펼쳐진 거예요. 이때 양심 세력이 이길 거냐 비양심 세력이 이길 거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어디다 힘을 실어줬냐죠. 그런데 여러분 의도로는요. 뭐가 선인지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몰라하고 성령한테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내면에서 올라오는 신호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는 그 지혜를 따라서 다시 그래 이건 옳은 것이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성령과의 믿음 속에서 하나씩 알아줘서 인생 문제를 풀어서 선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신통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요. 성령과 소통이 이어지는 한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산도 옮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산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좀 스튜핏 뭐 이러죠. 진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냥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만 있는데 산도 옮길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 절대 못 할 거라고 확신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못 해도. 성령과 너 지금 연결돼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믿음. 기도는요. 기도와 믿음은 성령과의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접속. 그럼 성령이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널을 열긴 열었는데 성령이 나를 딱 흔들려고 자명찜찜의 신호를 쫙 보냈는데 내가 안 따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성령한테 의뢰하긴 했는데 그러면 제 데미지가 너무 커지는데요. 하고 살짝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사람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과의 만남만 얘기하지 않고 사도바울도 반드시 성령이 소멸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항상 선을 하고 악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양심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이 소멸치 않고 이건 다 한 이야기예요. 성령 안에 살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살로니카 전서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왜 붙냐면요. 거기서 멈추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위로받고 끝내버려요. 세상에 선을 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구현하지는 않고요. 성령의 뜻으로 자기만 좀 마음의 진통을 얻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마음 단순히 진통해 주려고 임한 게 아니라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뜯어 고치고 싶어서 성령의 질서로 이 세상을 다시 재편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통로로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하고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박해받더라도 밀고 나가라는 게요. 그냥 어디 가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하고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순교하신들 기독교 사업이 잘 될지는 몰라도요. 이 땅에 성령을 아는 사람이 늘어야 천국인데 지금 벌써 믿고 가시는 그분 안 해도 성령이 없는데 이 땅이 영원히 그러면 천국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순교를 하셔도 여러분이 믿습니다로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믿고 사람들이 함부로 목숨을 던지는 세상이에요. 이미 순교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위대하게 볼 수가 없다고요. 정말 황당한 이유로도 우리가 자살한다니까요. 테레비 못 보겠다고 자살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했다고 뛰어내리는 거랑 만약에 본질이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왜? 둘 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동한 거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욕심이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뛰어내렸다면요. 똑같은 사태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장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나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보장해 주신다고 했어. 라고 아예수들도 생각합니다. 알라신이 자살폭탄하면 성전 내가 전사로 참가하면 천국 보내준다고 보장했어. 그거 믿고 여러분 어린애들도 폭탄 몸에 감고 뛰어들어요. 이슬람 그 전사들이 그게 선으로 절대 보이시지 않죠. 그거와의 차별성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알라 믿어서 그렇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순진하신 분입니다. 정말 자기 마음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시는 분. 솔직한 말로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솔직히 이 세상에서 더 희망이 없고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근데 천국 가려면 뭐 어떻게 멋지게 순교를 하면 되겠다. 오케이 가자 오지로 그래서 뭐 안되면 순교하고 천국 가는 거지 뭐 그것도 영광 아닌가 이렇게 인간적 계산으로 막 계산하고 계시면요 일반인이 보면 위대해 보입니다. 왜? 그런 생각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와 너 낫놈이다. 너 낫놈이다. 나는 그런 생각 못하겠다. 너 정말 대단해. 그런데 인간들끼리 서로 대단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성령이 끼었냐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열심히 살았던 바리세파한테도 예수님이 성령이 안 보이니까 이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가 달라요? 그때랑 바리세파는 왜 그 욕을 먹어도 되고 지금 기독교 신자들은 이 욕을 왜 먹으면 안 되죠? 제가 볼 땐 더한데 맹신이 넘치고 미신이 넘치는데요. 병 고치면 되는지 아세요? 병은요 예수님보다 그 당시에 병 더 잘 고치던 신유가들이 있었어요. 신의 힘으로 치료한 분들을 신유가라고 합니다. 신유하는 분들 병 고치는 걸로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병 고치는 건요 어차피 신의 힘이긴 하지만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고치는 의사들도 있었다고요. 사도들은 아니더라도 그쵸? 아프리카 가도 병 고치는 주술사 있습니다. 왜? 물자가 부족하면요 인간은 또 신통을 부려서라도 병을 고쳐요. 어떻게든 하늘이 뭔가 허락해 준 통로가 있어요.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성령의 힘이에요. 맞는데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거론도 안 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존재들 많이 있었어요. 왜? 병원이 없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분 찾아가서 고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인이 해주신 거예요. 무료로 무료로 병 고쳐주면서 사람들은 아 이분도 그런 신유 하는 분이구나 하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하고 다르게 이분은 병 고치면서 다른 분은 병 고쳤습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어떻게 병을 고쳤네요 라고 얘기하고 말 거를 예수님은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갑자기 병 고쳤는데 갑자기 구원까지 받은 거죠. 언제까지 내가 지워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병 고쳐주면서 도를 전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의 힘을 끌어다 써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아무리 해도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난 너네 모른다 라고 한 게요. 성령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엉터립니다. 의미는 있죠. 병 고쳐주면 좋죠. 그런데 그걸로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독사의 자식을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그거는 제가 얘기해 드리는 제가 말한 의미가 없다 그거는 무익하다는 거는 진리의 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에서는 무익한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또 도움은 있겠지만 이런 살벌한 얘기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제 강의 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신부님이나 오늘로 이 사람 강의도 더 못 듣겠다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다가 생각나실 겁니다. 혹시 내가 혹시 독사 쪽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독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독사와 그걸 난 독사인가 보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천사의 손을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마귀의 손을 들어주고 있냐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냐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 결정이라는 건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협조를 해주기로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밖에 태양이 아무리 강렬하게 떠도요. 여러분이 눈 감고 계시면 답이 없습니다. 난 안 볼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눈을 감아버리면 이거 끝이에요. 난 태양 안 보이는데 뜨거워 죽겠는데도 난 태양 안 보이는데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눈 떠 그래야죠. 눈은 떠야죠. 여러분이 태양이 다 해주실 거야. 난 눈 감고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협조해야 됩니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태양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만 제가 오늘 드린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아니라 모든 영성공부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기독교 분들이 너무 고정된 얘기만 들으시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생길 만한 문제를 제가 조금 짚어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만 듣다 보면 분명히 나는 엄청 잘 믿는 거라고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믿음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겠어 라고 수많은 아이돌의 팬들도 생각해요. 우리 아이돌 때문에 나 자살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자살합니다. 자 그게 그러면 그럼 천국 보내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이돌 때문이고 난 예수님 때문인데요. 아니에요. 인간의 팬심이라는 건 똑같아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인간적인 마음이라니까요. 거기 성령이 임했냐고요. 자기는 임한 것 같이 착각하죠. 뭔가 마음의 위로받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서도 위로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을 모르니까 나만 특수하게 이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종교에 진짜 제가 그분들 강의나 책 보면요.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부처님을 믿으니까 이런 가피를 받습니다. 교회 가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데가 못 받아요. 다 받아요. 심지어 여러분 급할 때는 또 거기 안 찾고 더 선쉬운 거 찾아요. 더 욕망에 자극을 주는 거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금방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했죠.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일곱 번을 일곱 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요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용서 내가 내 방식으로 용서를 그럼 계속하자. 그건 여러분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 못 하시고 오케이 그럼 무조건 용서. 형제가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용서하겠다. 그건 인간적인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형제 잘못을 대할 때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나와 둘이 아닌 마음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매번 겪을 때마다 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건요. 봐주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봐주고 끝내면 여러분이 형제를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가 반을 훔쳤을 때 어떻게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용서 용서 즉 나만 죄 안 짓겠다는 발상이에요. 나는 예수님 말대로만 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열심히 살아보세요. 같이 지옥 갑니다. 저는 하나님 말대로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들을 기 있는 자들아 들어라. 귓구녕 뚫린 자들아 들어라. 내 말 듣고 이해 못 할 자들은 듣지 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들을 기 있는 자들아 들어라. 이해되는 사람은 들어라. 내 말을 왜 이해 못 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듣게 돼 있어요. 이러시죠. 우리가 진짜 남의 말 이해 못 합니다. 실제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고 있고요. 남의 말 진짜 이해 못 해요. 부부간에도 대화 나누시면 더 속이 터질 때가 많으시죠. 이상하게 대화가 안 되네. 우리 지금 다른 나라 말하니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 달라요. 서로의 신념 체계가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감정 처리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럼 그게 이 우주에 얼마나 무한하게 많겠습니까.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못 해요. 인간은요. 못 한다는 거 알고 부족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는데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신성 안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성과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경전 하나 주고 이거 외워서 이것대로 사라. 그러면 여러분 100% 잘못됩니다. 아주 무래배보단 나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또 다른 무래배가 되어있어요. 되게 되어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걸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2000년 전 어딘가 지방에서 했던 풍속을 들고 나와서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공자님이 중용해서 옛날 거 제도를 현대 그대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다. 그런 짓거리 하는 자는 바로 당할 거다. 중용이란 게 뭐게요. 이 시대에 그때 그 시제에 제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중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용에서 강조하는 게 시중이에요. 시중. 그 시대에 제일 적중하는 방식으로 교화를 해야 돼요. 근데 고집부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분이 그러면 바리세파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고 다니시고 그렇죠? 이 뺨 맞으면 이 뺨 되라 하시던 분이 로마 병장이 마지막에 뺨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뭔 죄를 졌느냐 하고 항의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글만 읽고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순간 진짜 예수님이 죽어버려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난 날 부인하고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더 무섭다니까요. 그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형된 방식으로 또 여러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아니라고 아마 부정할 거예요. 전 성경대로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고집부린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면 이런 성경을 온전히 구현해야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진짜 구현하려면 이 말을 구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매 순간 지금 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길을 열어준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성령한테 지금 묻고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뭐가 자명하다고 하는지 매 순간 듣지 못하니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이 성경 끼고 이 글만 외워가지고 덤빈다고 해요. 글을 외우는 건 더 쉬우니까 성령과 소통하는 건 어렵고 글을 외우는 건 쉬우니까 글 외워서 남도 잡고 하는 거예요. 남 잡는 거예요. 너 성경 그대로 해? 100% 걸리죠. 여러분이 그대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막 이걸로 사람 잡고 합니다. 100% 해? 당신 합니까? 지금 너 얘기하잖아. 100% 해? 그러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착취해가고 다 사기예요. 사기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제 고집부렸던 것도 오늘 놔버립니다. 어제 내가 주장했던 것도 오늘 성령이 찜찜하다 그러면 바로 사과합니다. 어제 내가 고집부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뜻만 따라갑니다. 어제 내가 뭔 주장을 했더라도 오늘 이 길이 오라 보이면 이 길로 다시 이 길로 바로 갑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 길이라는데 저 어제까지 저리 갔는데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런 말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부인하고 가는 겁니다. 매 순간 물 흐르듯이 물은 낮은 곳으로만 가죠. 자 돌을 만납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또 길을 찾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물 흐르듯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달달해오고 있다. 내가 지식이 많다. 다 걸려버려요. 이제 물 흐르듯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졌어요.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논리에 납득이 안 되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율법학자 바리세파들이 지식을 잔뜩 갖고 있었죠. 아무도 못 움직였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못 움직였어요. 누가 움직여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신념이고 뭐고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어? 솔깃한데?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바리세파들은요. 저 말이 맞으면 내 논문을 철회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일단 보티자. 다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놓은 말 자기가 주장하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움직여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지금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다른 말을 주장했을 때 이분들 못 움직여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하고 털고 움직이는 분 계시면 그분은 진짜 도인이죠. 하나님 자녀죠. 못 움직인다니까요. 결국 다 인간적인 욕심인지 거기 무슨 그게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도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마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분간은 해야 된다. 분별을 못 하시면 여러분 다 위대해 보이시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IS랑 구분 못하게 돼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게 사도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구현하고 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영혼육에 흠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11조내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죽을 수도 있어. 수많은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은 다 몇십 명씩 있어요. 그분들 다 천국 보내주면 천국 갈 데가 못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죽어야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죽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절벽에서 뛰어내립니까? 사람들은 객기로도 뛰어내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너무 모르세요.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에 뛰어내리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얼마나 모르고 그 순진한 마음에 자기 안에서 아마게돈에서 승리했다고요. 악을 이겨냈다고요. 그 독사의 교묘한 사기를 다 이겨냈다고요. 독사의 보이스피싱을 다 극복했다고요. 순진한 발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극복했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 또 돈 뜯기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하고 싶다에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인들 보이스피싱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요. 얼마나 교묘한지 막 화내지더라고요. 그것이 하고 싶다 인터뷰하면서 내가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했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이런 위로도 돼요. 아 당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것도 그런 위로도 얻으시되 당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안 당했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지 인간적 계산으로 내가 남보다 뭘 잘했으니 더 더 투자를 했으니 내가 더 나을 거야. 내가 더 뭔가 더 내 노력을 했으니 더 나을 거야.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얼마나 성령한테 맡겼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로 여러분은 평가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집 세우실 게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제가 마음을 양심의 소리 듣고 성령의 소리 들어봤더니 그 부분은 내가 좀 내 욕심이었던 것 같다. 바로 인정하고 가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서로 서로 반성을 도와주면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시행착을 통해서만 더 나아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내가 완벽해지기를 바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양심분석 하시면서 늘 성령 안에 살아가시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양심분석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외에 성령에 더 투자하는 외에 우리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더 좋은 수가 있으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저도 다른 수가 없어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막론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천국에 살아가시길 원하고 극락에 살아가시길 원하고 열반에 살아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다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답이 안 나오는 방식으로 우물을 파지 마시고 제대로 파가지고 우물도 맛보시고 신선한 물도 맛보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엄한 사람들의 갑질에 휘둘려가지고 착취당하시면서 약자만 왜 착취당하고 약자가 또 반성하고 약자가 또 용서하고 다 약자들한테 가르치는 도리예요. 용서하라고요. 여기 용서하라. 가진 사람들은 용서 안 합니다. 다 뜯기는 사람들이 용서하시죠. 목사님들이 좋아합니다. 용서하라 이런 말. 내가 좀 뜯더라도 용서해? 말대 좀 꽂더라도 용서해? 좀 따끔할 건데 용서해? 자 용서하라는 말을 절대 강자가 약자한테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 이해되세요? 용서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는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거는 늘 나와 남을 둘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지. 진짜로 반드시 용서하고 너 풀어줘야 돼? 절대 너 고소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성전 뛰어가서 성전 아버지 하는 집을 도롭히는 자들하고 깽판치고 하실 그런 분이시겠어요? 다 용서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하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의미가 매도 사랑에 매여야지 사랑 빠지면 그건 그냥 가혹행위죠. 사랑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것 뿐입니다. 이걸 또 팔아먹어요. 갑이 또 갑질할 때 을한테 야 성경에 용서하라고 좋은 말 있네 용서해 너는 왜 이렇게 고집부리니? 자기를 좀 부인해봐. 이게 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지금 약자들한테 써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위치에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깨워서 양심을 실천해 주셔야만 약자도 같이 삽니다. 같이 살 방안이 성경책에 다 있고 다 있는데도 답이 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고 하고 더 안타까운 교회는 또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변화시켜요? 성령 뜻대로 성령이 변합니까? 성령 뜻대로 살 생각만 해야 될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자체가 정말 저열한 발상이라고 봐요. 영업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여름사를 좀 꼬시려면 더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밖에 아니에요. 마케팅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니까요. 성령을 전한다는 이 이중한 책임을 맡은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부터 성령 속에 살면 돼요. 그냥 다른 거 걱정 안 하게 돼 있어요. 남이 믿든지 말든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면요. 그게 제 최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걸 알아요. 이런 감도 없는 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자기 뜻으로 접근하니까 자꾸 자기 교회가 작아 보이죠.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손님이 더 올 것 같고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다 자기 욕심이에요. 남보다 앞서고 싶은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거 다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인데 그런 소리는 다들 안 하시고 다 인정받으려고만 저렇게 하느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근데 하느님이 좋아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일요 설교 시간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